인생 아깝지 않아요? 무슨 짓을 한 겁니까? 말했잖아요, 이심은 힘들 거라 오병 때문에 박소영이 자살을 했어요 이참에 수재를 내치셔야 합니다 회장님 선배님들보다 모든 게 딸리는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땐 목숨 걸고 올라온 거고 휴가 좀 다녀와 서준베로스쿨 겸는 격세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다 뭐지? 당신이... 당신 때문에 우리 언니가 죽었어 도저히 내 말 안듣고 안 믿을 renowned 난 너 믿어 교수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소수증 있어 소수재를 다시 만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